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이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왜 나왔냐면 팬미팅을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저를 만나실 수 있어요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제 만나냐면 2월 4일, 5일 1시부터 6시 새벽 아니에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2일동안 진행을 하구요 위치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 아트홀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려면 티켓이 있어야겠죠 티켓은 하루만 참석을 하시려면 3천원, 이틀다 참석을 하시려면 5천원이 효려합니다 일단 행사 내용 같은 경우는 제일 핵심적인 건 뭔가요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 채널 좀비앙에서 개발한 게임 공개라든지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어요 저희 채널 좀비앙에서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고 저를 만나면서 팬미팅 만나는 게 팬미팅이죠 팬미팅 그리고 팬사인회를 하구요 이거 말고도 팬토크라는 걸 진행하는데 저는 5일날 합니다 4일이 아니고 5일날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싶으시면 5일날 오시면 됩니다 양측 다 참여를 하셔도 되구요 이거 외에도 캘린더나 팔찌, 배찌 등 채널 좀비앙 관련 굿즈 판매도 하구요 구입을 하고 싶으시면 현금을 들고 오셔야 됩니다 카드는 안 돼요 아쉽지만 카드가 되지가 않습니다 현금만 되구요 음식물 반입 금지이기 때문에 먹을 거를 들고 오시면 안 돼요 이 행사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보고 싶으시면 지금 왼쪽 상단에 아 오른쪽 상단이죠? 바본가봐요 오른쪽 상단 여기에 떠 있는 i버튼을 누르셔서 들어가 보시면 동영상이 하나 떠 있을 건데 그 동영상에 들어가시면 조금 더 상생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아래 영상 아래 부분에 영상 설명이 적혀있는 링크를 통해서 사전 참가 신청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재훈까지의 눈쟁이였구요 팬 미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뿌파이